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zy 흐흐흐흑흐흑흨 저거 뭐 먹겠다 엥? 너요치. 프O 미니아를 먹었어. 넌 날 막지 못해 멍 아 더! 아깝다! 아 살짝 0.1티므 미터만 아 딱 아예! 왜 이렇게 실습하고 먹냐 실습 지금 몇개 먹었어 나 한개 먹었어?! 두 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학하하하하하하하 다음 거 못 먹으면 잘살안다 진짜 다음 거 못 먹으면 안돼 이번 것도 먹어야 돼 무조건 아아아아아아 야냄 에헤헤헤헤 자 카사님 몇개 먹었냐? 카사님 9개! 나 세개! 아하하하하하하하 분명 미아는 이렇게 미아핑을 찍는 이유는 지금 상대방 라이너가 안보여요 미드나 다른 라이너 본 조심하세요 라고 찍는건데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찍었나 안찍었나 확인하고 야 이새끼야 미아를 왜 안쳐 어? 미안 쳐서 죽었잖아 이 말 할라고 이 말 듣기 싫어서 찍는거에요 너땜에 죽었잖아 너땜에 너가 미안 쳐서 너가 미안 안 쳤으면 내가 살았을거야 자 이건 먹는 이유가 우리팀이 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먹고 있어래 안와서 죽여 아 말 존나 안들어 진짜 먹고 있어래 빨리 오라니까 그냥 말 존나 안들어 구워달래 또 이제는 지져 그냥 이 새끼야 아 진짜 말 존나 안들어 먹고 있어래 니달리 노풀 이게 니달리 노풀이 이게 왜 말하는지 알아요? 우리팀원들한테 지금 니달리 플랫이 없으니까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죽기전에 그래도 니달리 풀을 빼고 죽었다 난 최소한의 그래도 할만큼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저거는 으아악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태 할수가없다 강철포팡 앗 ㄷ 쩌 앗 으아 아아아아아아 CS먹을 하다가 긁혔어 오오케이 괜찮 나쁘지 않아 이 정도 괜찮 나쁘지 않아 이불이불이불이불 가라이불린 촛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흠 너무 시시하군 아리아스는 굉장히 쉬울 챔프야 좀 더 강한 상대나 탔으면 좋겠어 야옹 흐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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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아악